해녀들과 함께 웃고 즐기는 흥겨운 잔치 2022 제주해녀축제가 9월 24일과 25일 해녀박물관과 인근 해안변 일대에서 개최됩니다. 해녀의 날 기념식, 해녀 물질대회, 해녀 가족노래잔흥 등 해녀들의 시끌벅적한 잔치가 펼쳐지는 첫째 날 순빛소리길 플러기, 고등어 맨손잡기 등 모두가 올려 즐기는 둘째 날 제주해녀를 만나고 경험하고 함께 즐기는 시간 2022 제주해녀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